네 오늘 제가 안내를 좀 드릴 내용들은요. 2021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 유형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져가셔야 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 부동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역,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45%까지 감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 3법이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한 달이 채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세 물량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보호 3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전세 물건들의 굉장히 감소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중간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지라든가 혜택들이 말소되고 축소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었고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 심리는 이런 쪽으로 더욱더 가지 않을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래되어 있는 빌라들에 대한 투자 수요들 그리고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유형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유형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소액 갭 투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등기가 가능한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다주택으로서 취득하기에 취등록세 중과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갭 투자하기에는 신축의 그런 모습으로서 투자하기 유용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소액 갭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정 가능성에 있는 지역들 투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개발의 규제 완화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투자를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 갭 투자는 어렵겠으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분이 있다면 서울 지역의 인기 있는 지역들, 특히나 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충분히 투자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지역들을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 실거주를 생각하고자 하는 실수요에 있어서는 아파트 굉장히 매력적인 아직까지도 충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의 가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파트는 투자로서도 아직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주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건물들에 대한 투자, 건물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들, 재개발 예정지들 같이 함께 공존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재개발 단계가 이루어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실질적으로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댈 수 없는 부분들이 업무용 부동산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그런 수익률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액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택임대 사업자 폐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등록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다면 아무리 다주택자 8%, 12%의 취득록세를 부담하셔야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 85%까지 감면을 받으신다면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과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득록세 감면 혜택까지 없어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액 갭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력을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역세권과 주거 지역 용도 변경과 함께 더불어서 용적렬 상향 계획들이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소액 갭 투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활용과 그리고 전세가에 상승할 수 있는 예상 지역들을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해보신다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춰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정말 적은 지역부터 생각을 하신다면 약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자금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셔서 시드머니, 본인의 시드머니를 좀 키우셔야 그 다음 단계로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지정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실질적으로 재개발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가장 서울시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 공모를 통해서 빠른 재개발 사업지를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년마다 25개소 이상의 재개발 예상 지역들을 발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에 새로운 그런 재개발 사업지라든가 구역 지정이 이제 멈춰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서 매 해년마다 공급 감소가 이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인허가가 안 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부터 손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질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모일이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빠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모일 같은 경우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공모일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투자의 그런 수요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까지 투자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약 8천에서 약 3억 원 정도 사이라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에 관해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택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이제 또 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재건축 사업지들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가로 인해서 부담분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셔야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프리미엄 그리고 실거주 요건들의 난항들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지역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서울 지역 내 좋은 지역을 보시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금액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거주 매수 시에는 서울 지역 유망하게 좀 보시면서 또는 수도권 지역이라도 실질적으로 내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까지 재건축을 바라보신다면 이 정도 금액대에서 투자가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다가구 및 다세대 건물 투자인데요.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토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높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성을 가지고 소규모의 그런 재건축도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추후 재개발 지정이라든가 또는 정비 사업의 그런 기대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해년마다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반영된 토지 가격으로 높은 매수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의 미래가치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건물 투자 역시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업용 부동산, 수익용 부동산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이 단점이긴 하나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요즘은 또 전세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유용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화폐가치의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이라든가 대출, 주택수 등 비규제 유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를 생각하시거나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장점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죠. 공실률도 걱정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지금은 약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앞으로 상권들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움직이시고 선점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라든가 가치 상승까지 보실 수 있는 이런 신도시 또는 이런 지구 지정되어 있는 라인들의 상가 투자 또는 업무용 부동산 투자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약 2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되어 있고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2021년 하반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서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 항상 매년마다 제가 느껴오는 거지만 투자 올해가 가장 작년보다도 어려웠었고 미래는 계속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움직이고 하셔야 아무것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동산의 성격이라든가 입지 또는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된 분석들을 좀 잘 받으셔서 컨설팅 받으셔서 좋은 부동산 유형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